16시 35분에 가령, 한국짱공원, 안성공천, 충지로라인, KTX 기능, 735, 연진을 이용한 고객 계산, 대륙은 일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16시 35분에 가령, KTX 기능, 735, 연진을 이용한 고객 계산, 대륙은 일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16시 35분에 가령, KTX 기능, 735, 연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5분에 가령, KTX 기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